인간들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성들도 이니에이지 잘 지키는 남자 만나고 싶으세요? 아주 자극적인 나쁜 남자 만나고 싶으세요? 이게 이제 이게 언제냐 일단 나쁜 남자를 만나보고요 반성하면서 반성하면서 이니에이지로 가겠다 이런다니까요 머리로는요 이니에이지가 짱이지 근데 저 남자 끌린다 하면 이상한 애들한테 끌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값이에요 여러분 기본값이 강한 수컷 한테 끌리게 돼 있어요 서로 약육강식 강한 존재한테 암컷이건 수컷이건 강한 존재의 권위에 눌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모르게 머리로는 되게 고상한데 머리는 되게 막 꽃받치고 고상하고 거기에는 막 이니에이지만 피어있고 한 것 같지만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탐진치란 말이에요 그 자극 그 자극이라는 게 탐진치인데 그 탐나는 대상 나를 움직이고 끌고 가고 나를 신명나게 만드는 그것들이요 동물적 본성으로 우리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도 간단해요 강자로 계속 보여야 돼요 사과를 하면 안 됩니다 사과하면 의리예요 요즘 알파 메일 이론 저는 알파 메일 누가 라이브 때 물어볼 때 초특급 스팸메일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알파 메일이 뭐가 문제지? 워낙 영어랑 제가 안 친해서 메일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알파 메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뭔가요? 이랬던 저인데 보니까 이제 알파남 얘기더라고요 근데 알파남은요 사과하면 안 됩니다 역지사지하면 안 됩니다 남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 따위는요 저도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베타남이 돼요 알파가 못 돼요 알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어떤 또라이들이 보통 가능하겠죠 이게 이게 되려면 소시오패스 정도의 또라이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또라이들 이렇게 하면요 숨 막히는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막 그 주변 사람 마음의 상처 입장 다 헤아려야 되는데 그냥 밀고 나가요 사과도 안 해요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사과도 안 해요 더 강력하게 자기 입장만 주장해요 이럴 때 아 얘는 알파다라고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얘는 알파다 강한 놈이다 이 그늘에 들어가야 내가 산다 그러니까 이런 게 동물적인 감각이에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머리로는요 아 뭐 좋단 그러니까 여자들 말 번역기 이런 거 돌잖아요 인터넷에 뭐 기생오르바비같이 생겼어 잘생겼다 뭐 남자가 이렇게 싸가지겁게 생겼냐 잘생겼다 아 그 사람 되게 착하게 생겼더라 못생겼다 왜냐하면 이건 동물적으로 여러분 판단하는 거지 이성이 지금 막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지금 왜 그러니까 이게 먹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러시아는 왜 푸틴이야 미국은 왜 사람이 없어 왜 트럼프야 졸라 강한 수컷들인 거예요 수컷성을 보이는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성공할수록 싸가지가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제가 성공할수록 이니지가 없어져야 돼 왜 이니지를 하면 의린 거예요 누군가를 배려하고 있고 사과하고 아 반성하고 이러면 동물적으로 볼 때 의린 거예요 사과하지 않고 남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리우치지 않고 밀고 나가는 힘 남의 말에 일체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답이다 내가 법이다 하고 밀고 나가는 그 힘을 보면요 여러분 강해서 저러나 보다 하겠대요 그래서 수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말도 안 되는데 장사가 계속 되고 있는 그 근원에는요 이 약육강식의 본성이 있습니다 강자를 만나면 눌려요 그리고 걔네들은 더 강자로 보이기 위해서 더 허무 맹랑한 사기를 치고요 그냥 자기가 강해지려면 사기를 쳐야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알파남이 되기 위한 최고 조건 중에 하나가 드립력입니다 막 날릴 수 있어야 돼요 말도 안 되지만 자기만의 일관된 신년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지 마음대로 보는데 다 엉망인 것 같지만 와 저런 식으로 사는 사람도 있네 그런데 우리가 끌리거나 안 끌리거나 저놈은 센 놈이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강한 수컷의 전장 거긴 이미 암컷 수컷이 없습니다 강한 애들이 거기다 등장해서 정치판에서 서로 강하다고 경쟁하는 거죠 거기서 사과하면 뭐가 돼요? 의리되죠 알파가 우리 식으로 하면 갑이에요 갑 갑이냐 의리냐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역학관계라는 게 바로 정해지죠 남녀가 만나도 갑을이 바로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갑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계속 지지하게 만들어야 되고 끝없이 갑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에 이 사회가 반응하고 있다는 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고의 기본 석성을 안다면요 사회가 이렇게 굴러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알아야 돼요 왜 러시아는 푸틴이지? 왜 김정은은 저렇게 살을 찌우고 있지? 그 정도 헤어 머리 한 거 보면 정말 강한 자 아니면 못 하지 않을까요? 정말 지금 마음대로 사는구나 진짜 강자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야 정상인데 사람들은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고를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에고들이 기본 속성이 그렇다 보니까 약육강식 이론에 사실은 우리도 같이 굴러가고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 학당이 이렇게 내용이 좋은데 왜 학당이 이렇게 안 퍼져요? 강해 보이지 않아서요 이게 왜 뭐냐면요 투트랙이에요 대학에도 보면 투트랙으로 가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 그게 에고성 때문에 그래요 소인배들은 그 에고성의 기본껍대로 굴러간 사람들이에요 대학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소인배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줌을 감사하고 성인 군주에 대해서 군자들은 자기가 닦은 덕성을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즉 보살과 중생 투트랙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학당 강의는 보살의 초점이 맞춰져 있죠 보살을 지향하시는 분한테는 최고의 진리를 선사해 드릴 수 있는데 에고들한테는 그게 바로 와닿는 게 아니에요 에고들은 오히려 정치인들한테 아이돌한테 더 욕망이 채워지고 그들을 알파로 생각하고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열광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 오시죠 투트랙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한테는 진리를 줘야 되고 어떤 자기를 살맛나게 해달라 쾌락을 달라 이익을 달라는 사람한테는 이익을 줘야 돼요 그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적 기본값 에고의 기본값이 갈망하는 건 또 다르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결국 보살이라는 건 둘 다 채워줘야 된다 그러니까 학당도 사실은 둘 다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1차로 초점이 어디 가 있다고요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들한테 진리에 만족을 드리는 거 양심에 만족 드리는데 저희가 더 집중하고 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기는 약한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나온다 그래서 오히려 무도한 사이비 교주가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표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숫자입니다 따르는 사람의 숫자 그럼 저쪽이 더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선인 거예요 그분들한테 뭐냐면 저희 학당은 그러니까 막 최고 부잔데 티코 타고 다니는 거죠 신호가 되게 교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들이 볼 때 아씨 부자면 좀 티를 내줘야 내가 부자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차를 보고 판단하니까 이런 거죠 옷을 보고 판단하니까 에고들은 그러니까 그게 채워져야 그러면 사기꾼들이 나오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차만 좋은 걸 타고 다니는 애가 나옵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알파남 이론들이 결국은 알파 후소인들이 모여서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알파가 돼서 여자라도 한번 사귀어 볼 것이고 이걸 연구하는 젊은이들이 지금 알파매일 연구하고 있는 게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한테 막 나쁜 남자 같은 신호를 보내서 어떻게 연애라도 한번 해 볼 것인가 이게 에고의 기본값이라니까요 에고들이 이러고 산다고요 여기서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은 지금 너무 고상하신 분들이고요 벌써 여기서 한 걸음만 떼도 이 신촌이 에고의 여기는 욕망해방구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이해하셔야 된다 안 그러고 우리가 만약에 양심만 계속 강조하잖아요 에고들은 못 따라온다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럼 네가 진짜 부자라면 제발 그럴싸한 차를 타고 다녀줘 헷갈리지 않게 이해되시죠 저도 예전에 막 스파크 타고 다닐 때 어디 기업 강의 이런 데 가도 경비들이 푸대접하잖아요 오늘 여기 누구 강의하러 오신다고 차 치워라 막 난데 그분들이 차가 일단 작으면 일단 목소리가 아까 제가 성철스님 깔때처럼 나와요 이게 이미 화나 있어요 뭔가 차가 다르죠 목소리가 이미 부드럽습니다 약육강식 기본이 이게 딱 기본값이에요 거기대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학당이 왜 세상에서 이렇게 안 퍼지나요 양심 얘기해가지고 강자로 보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하다는 신호를 또 계속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별도로 거기 함께 아까 말했죠 함께 차를 바꿔준다든가 옷을 바꿔준다든가 딱 봐도 저게 얼마짜리야 이렇게 그러니까 에고는 그때 느끼는 거예요 여기 진짜 센 곳이다 여기 붙으면 살겠다 이런 인간적 계산 이전에 뭔가 움직임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 남성들도 막 착한 애들이 울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나쁜 애들만 인정받는지 전 모르겠어요 말은 그럼 우리가 뭐라고 애매하다 너는 이니에지도 애매하고 에고성도 애매하고 확실히 학당에 오든가 확실히 보살도로 가든가 영적 강자가 되든가 그렇죠 물적 강자가 되든가 여기는 오면 영적 강자가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안목이 있는 분들은 여기가 어디보다 강하다고 느끼시겠죠 그건 이미 여러분이 군자보살의 길을 걸으셔서 그래요 애고의 길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정치권 욕하고 아무리 한들 그 사람들이 결국 해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이 가면 나아질 것 같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고생하다 보면 나은 선택을 할 거야 그러던가요 지난 100년간 한번 관찰해 보시면 100년 우리 고생을 한다면 꽤 한 민족이거든요 한말 겪었죠 식민지 겪었죠 6.25 겪었죠 더 고생을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 이제는 양심이다 하던가요 아니라니까요 더 나쁜 놈을 또 찾고 있다니까요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게 안타까우시면 양방면으로 다 강자가 되실 노력을 하셔야죠 그리고 아니면 진정한 이니에지의 자명함 이니에지의 자명함을 추구하는 안목을 높이시든가 동물성을 더 극복할 수 있는 안목을 높이든가 아니면 동물적으로도 강자로 보이게 우리가 닦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회에 올바른 우리가 보내는 신호가 올바르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하면 오히려 호구되지 않나요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알파가 못 되는 게 아니라 베타가 되는 거 아닐까요 의리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잘해준 사람이 의리되기 쉽습니다 그렇죠 다 갖다 바치고요 고맙다는 인사도 못 들어요 을들은 계속 을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거죠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에서 약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 챙겨 제가 양심은 지능이다 짤로 어마어마하게 퍼졌지만 양심이 지능이다도요 이게 쉽게 적용하시기 힘든 게 제가 그 짤이 히트친 이유도요 양심적으로 먼저 돼있던 사람이 다 을 취급을 받고 양심 없는 놈들이 갑이 되는 세상에서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무기를 들인 거예요 양심 없는 놈들은 대가리가 나빠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무 환호하신 거예요 우리도 무기가 생겨서 쟤는 머리가 안 좋았던 거야 쟤가 강자라서 그러고 내가 약자라서 그랬던 게 아니야 약자들한테 무기를 지어준 격이 돼서 그 짤이 지금도 돌아요 지금도요 제목이 다 달라요 예절이 지능이다 그러면 우리 거 비슷한다고 누르면 제가 나와요 표지만 다른 거예요 들어가면 또 제가 나와요 양심은 지능이다 그런 게 왜 히트쳤겠어요 내가 좀 모자라서 이렇게 당하고 사나 하는데 아 쟤네들이 모자란 거구나 개념을 바꿔주는 거죠 그 자체가 무기가 됩니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 이 역할을 확당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양심을 하다가 스스로 내가 뭔가 의리된 것 같고 약자가 된 것 같은 분들한테 응원해 주려고 이 방송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거든요 그것도 참 중요하고 또 그만큼 사회에서 왜 우리가 인정을 못 받는가 약육강식에서 강자로 안 보이던다는 거 돈이 많든가 지위가 높든가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얘기를 하면 이런 논리예요 불교계의 알파남이 누구예요? 성철스님이요 성철스님이 제일 알파였어요 그러니까 성철스님이 이론이 맞아서가 아니라 저분이 제일 카리스마 쩔었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을 지금까지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 질을 아시면 정말 우스운 거라고요 인간계가 전 세계에 어떤 견성한 도인이 자기 만날 때 절을 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견성한 진짜 견성한 도인은 인도의 마흐르시어 석가모니 못지않게 인도의 마흐르시 죽는 날까지 질의응답해 주다 갔어요 사실은 줄 게 없기 때문이에요 줄 게 없기 때문에 자기도 아리까리한데 와서 자꾸 물어보면 좋지 않죠 아예 바리켓을 쳐버리는 거예요 삼천배해라 그럼 그 덕에 뭐가 돼요? 강자가 돼요 이미 종정이니까 지위로도 알파예요 정보도 독점이에요 정보도 무기입니다 자기 제자들한테는 절대 책 보지 마라 그러고 본인은 해인사 장경각을 사설 도서관 삼아서 타임지까지 구해다 다 읽었어요 정보에서 압도돼요 유식이 무식을 지배하는 거죠 또 갑이 돼요 정보에서도 지위에서도 불교니까 돈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 압도해버리니까요 완전히 복종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복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건 속세가 아닌 출각에서도 결국은 약육강식 구조로 굴러갔고 애고의 기본값대로 굴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강자가 되니까 그 사람이 뿌려놓은 씨 이 말씀의 씨 관념의 씨들이 지금 퍼져가지고 강자의 씨라고 이걸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명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인간의 양심의 기본값인데 애고의 기본값으로 접근하니까 강자가 뿌려놓은 씨잖아요 저것 다 관념이 씨예요 이기적 유전자 책에서도요 소크라테스도 씨를 남깁니다 모든 유전자가 자기 씨를 번식하려는 게 목표죠 물질적인 그 씨만이 아니라 소크라테스 같은 성인은 관념의 씨를 남기는 거예요 그 관념이 퍼져가지고 인류에게 논리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자들이 남긴 말들이 그 뒤에 모든 사람들의 삶을 또 지배합니다 죽이죠 이거를 애고적으로 이해 못 하시면요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말이 아닌데 사람들도 저걸 못 버리지 저보다 성철이 더 강해 보이니까요 더 알파로 보이니까 그래서 제 말을 안 듣고 성철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강자말을 따라야 된다는 게 본능적으로 이게 입력돼 있는 거예요 종교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이러면 열라 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길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이비 교주들이요 다 내가 하느님이라고 주장해요 일단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저건 좀 저건 심한데 하면 나오겠죠 나오는 분은 좀 더 깨어난 분은 나오겠지만 하느님이라고 일반 인간이 하느님이란 말을 할 수 있어? 없지 저 사람은 알파인 거야 그러니까 또 모이는 거예요 그 밑으로 그 말에 그 말에 쉽게 못 버려요 진짜 하느님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왜 터무니없는 말에 말리는가 이게 왜 지금 정치인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사기를 계속 치면서도 어떤 사과도 하지 않는가 사과하면 을이 된다 버텨야 갑이 된다 그리고 그 갑이라는 면에서 끌린다 중국의 모태동 열라 강한 존재죠 스탈린 다 아주 뭐 극강입니다 그러면 팬이 생기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힐드 쳐주면서 지지해주는 층이 생깁니다 그 층만 확보하면 돼요 요가하는 층이 아무리 말해도 나를 지지하는 층만 더 많으면 가는 거예요 이런 게 동물계의 약육강식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동물계가 사바세계에 오셨으니까 지금 여러분 안타깝지만 지금 동물의 몸에 들어오신 거예요 적응 안 되시죠 먹고 싸고 하기도 귀찮고 왜 몸이 이렇게 생겨먹어가지고 그렇죠 막 동물적인 이런 기본값이 작동할 때는 통제도 안 되고 다 힘드실 거예요 정토에서 오신 분들 더 힘드시죠 요거 잊은 게 내가 어떻게 잊었는데 다시 또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나 그런 줄 아셔야 돼요 짐승 가죽을 둘러 쓴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기본값에 지배당하는 게 상당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신 그래도 선근이 있는 만큼 좀 자유를 얻으셔서 이런 진리탐부의 욕망 자아실현 욕구가 크신 분들은요 전생에 공부 좀 하신 분들이 아니면 이런 무력이나 명예욕 못 벗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강한 사람이요 내가 왜 강자한테 먹히냐면요 내가 무력과 식욕, 성욕 이런 무력 명예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강자가 되는 겁니다 군대에서 별 4개도 옆집 애한테는 동네 아저씨예요 아무 영향력을 발휘 못하니까 근데 나한테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내가 그거를 갈망해야 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저를 만약에 강자로 봐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진리를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성공을 갈망하신다면 돈 많은 사람이 강자가 됩니다 결국 유튜브 켜놓고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돈 벌었다는 애들 말 들어야 돼요 걔들이 막 말을 뱉는데도 듣고 있어야 돼요 개똥철학을 얘기해요 그래도 듣고 있어야 돼요 왜? 난 강자니까 난 약자니까 거기서 제가 고시 공부할 때는요 그쵸? 짝사랑 항상 늘 사랑꾼인데 짝사랑 전문이다 애매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든지 어떤 기준으로든지 갑과 을은 발생해요 꼭 돈만이 아니라고요 지식 돈 뭐든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나뉘니까 해본 자와 못해본 자가 나뉘니까 학당 오시면 퇴식한 자가 하느님 같지 않아요? 쟤 몸복을 받아서 퇴식을 했지 사실 난 퇴식한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게 무섭지 않아요? 아까 짝사랑할 때도 마주보는 사랑을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인간은요 애고는 불안합니다 남이 가진 걸 내가 가질 거란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팔자 점쳐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바세계가 힘든 이유입니다 이렇게 탐진지 기복값 다 프로그램 해주고요 사바세계 탁 던져버리고 니네들끼리 지지고 붙고 해봐 그러면 힘든 거죠 동물의 왕국에 사는 애들이 힘들듯이 하루하루 오늘 누구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누구 잡아먹어야 돼요 오늘 하루 내가 못 잡으면 굶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에 인간 똑같이 던져졌는데 동물들은 오히려 솔직해요 욕망에 탐진 채 인간들은요 속여요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그래서 복잡해요 막 꼬여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고 복잡한 것 뿐이지 본질은 똑같다고요 탐진지 근데 인간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양심의 기본값도 구현할 수 있게 하늘이 프로그램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복잡해요 이제 공부를 하면 또 달라지고 공부를 안 하면 이렇게 되고 그 애고 중에 또 뭘 추구하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난 이번 생에 뭘 추구해야 되지 거기에 또 갑과 을이 있고 어떻게 갑이 될까 연구하고 이게 약육강식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바세계는 약육강식 양심만이 약자를 억강부약 약자를 도와주고요 무도한 강자를 제압하는 건 양심밖에 그걸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기본값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지 애고의 기본값만 있다면 여기는 탐진치로 끝나죠 서로 약육강식으로 끝나죠 그냥 그렇다고요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는 알자 이런 차원으로 학당이 왜 안 되는지도 알자 절대강자인 학당이 왜 사바세계에서 맥을 못 추는 거야 너무 강자들이 많거든요 애고들 눈을 돌아가게 하는 너무 강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구독자 15만 한 거잖아요 꽤 강자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기에도 강자로 보이는 뭔가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의각당 어떤 곳이야 인위지, 양심 가르치고, 마음챙김, 참나각성, 태식 다 필요 없어요 구독자 15만이야 그런 얘기할 때는 안 하다 안 하다 구독자 15만이야 이게 뭐겠어요 이게 약육강식이라니까요 기본값이 약육강식이라 강자네 15만이면 왜냐하면 나도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100명, 200명 넘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강자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을 정토로 만들고 싶으시면요 양심 있는 사람들이 강자가 돼야 됩니다 다른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양심 공부하신 분들이 소수매니아로 끝납니다 우리들끼리 서로 강하다고 너 장난 아닌데? 너 좀 하는데? 밖에 나가면 쭈그리들이고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양심 공부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심 공부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심 공부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cél